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책은 청소년 한국사라는 책인데요. 2010년에 나온 한국사 통사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근현대 시기까지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권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그리고 제2권은 조선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해서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남북국시대를 특별히 장을 설정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권에서는 우리가 보통 근현대 하면 보통 근대 시기를 1863년 흥선대원군의 직범부터 시작해서 1945년 해방까지를 보통 우리가 근대라고 보는데요. 이 책에서는 1863년부터 1919년까지를 근대로 보고 1919년 3.1 민족항쟁이 일어난 때부터 시민의 자발적 참여 이걸 높이 평가를 해서 현대사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12장은 당대라는 항목을 넣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사 통사에서 당대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등소평의 개혁개방 1978년부터 당대사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해서 1980년 광주 민주화 투쟁을 당대사회로 봤습니다. 물론 앞으로 2000년대 이후의 세대는 아마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또는 2018년 촛불항쟁 같은 것이 아마 그들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당대사로 아마 규정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2010년에 나온 이 책은 현재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판이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달에 수정이 완료되면 9월부터 시중에서 청소년자를 빠지고요.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그때 이 책을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